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혁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평가원. 사회문화 짤막하게 총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정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법 총평을 원하는 분들이 제 수험생들 중에는 좀 더 많을텐데 사회문화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정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갈게요. 일단 여러분들 사회문화 이번 경향 난이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중급. 비교하자면 지난 6평보다는 조금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시간 보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6평 때 공부했을 때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공부가 아예 안 돼 있었다고. 그런데 이제 7월 8월 이렇게 오면서 나름 공부했으니까 뭐 그때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 작년 9평이나 수능에 비한다면 난이도가 쉬웠어요. 작년 9평하고 진짜 유사하게 나왔어. 근데 작년 9평하고 진짜 유사하게 나왔잖아. 그러면 올해는 쉬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기출분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웠던 게 이 경향과 관련이 있는데요. 경향, 어떤 새로운 시도, 신 유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건 기출 반복. 기출문제들 중에서 작년에 나왔던 기출 유형 중에서 좀 어려웠던 유형 있죠? 킬러 유형? 그대로 그대로 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분들 기출문석이 잘 됐고 연계교제도 풀어봤다.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어렵죠. 만점 맞기가 굉장히 수월한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 경향으로 봤을 때 그럼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그럼 만점 나오겠구나. 이럴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만점이나 또는 1등급에 가까웠던 분들은 만점이나 1등급에 가까웠던 분들은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매년 그래. 구평이 좀 노말했다? 수능 더 어려워져요. 구평이 좀 어려웠다? 수능 더 어려워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능은 무조건 어려운 거야. 수능은 무조건 어려운 거야. 일단 똑같이 내도 체감 난이도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은 반드시 이번 구평보다 반드시 꽤나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구평 어려웠거든. 근데 수능은 작년 구평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러분들 1대1 컷을 보시면 참고하시면 매우 낮잖아. 사용하다가 제일 낮았다. 이번 올해도 또 그럴 거야. 분명히 여러분들은 평가원에서도 안다고 구평 끝나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 성적으로 올릴 수 있는 과목 뭘까요? 국어 올릴 수 있어? 수학 올릴 수 있어?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 죄송합니다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예를 들어 4등급 나오던 애가 1등급으로?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원래 1등급 맞던 애였는데 컨디션이 그날 박살이 났고 4등급 맞았어. 그럼 수능은 1등급 나올 수 있지.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이 원래 평균적으로 4등급, 5등급 나오던 애야. 그런데 1등급 안 돼. 그걸 이제 수험생들도 안다고. 그러니까 두 달여를 앞두고 나서 수험생들이 주로 공부하는 건 사탐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럴 거라고. 그러면 그걸 또 평가원에서는 감안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보다는 좀 난이도를 올려야만이 등급을 가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점 이번에 맞았다고 해서 그래 사회문화 됐어. 나는 사회문화는 됐고 이제 딴 거 더 열심히 올릴 거야. 이러시면 안 되고 더 연습을 해야 돼. 자만하지 마시고. 자만 금물. 예. 기출 분석 다 되었다. 그러면 연계교제 꼭 하세요. 연계교제 분석. 연계교제도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권하는데요. 일단 저의 파이널 아니면 단원별 모의교사 해보세요. 제 거 단원별 모의교사 이번에 완전 적중이야. 킬러특강도 그렇고. 정법만 적중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김용택 광고하지 말고 진짜 도움이 되는 거 얘기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EBS에 연계교제가 아니라 넘기는 파이널이 있어요. 넘기는 파이널 교제 총 9회가 있어. 졸라 좋아요 문제. 제가 따라갈 수가 없 정도로 좋아요. 작년 수능에 아주 적합한 문제가 거기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상한 봉투모의교사 이런 거 하지마 이거 해. 그 다음에 또 EBS에 봉투모의교사 있어요. 그 어떤 시중 출판사보다 얘네가 신경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안 하고 딴 거 안 하면 안 돼. 작년 고3 수험생들이 어땠느냐. 이거 하라고 했거든 내가. 문제 어렵다고 설마 이렇게 나와. 그지같아요. 하고 안 했어. 작년에 이거 완전 거의 유형 비슷했어요. 이거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아직 3등급, 4등급, 3등급 막 이제 중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제발 기출분석을 제대로 하시기입니다. 이게 일단 선결조건이야. 선결조건. 3등급 이하 나오신 분들 대부분 기출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건데. 기출분석 하세요. 더하기 연계교제 하세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수능에서 2등급 이상은 나올 수 있어. 이거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1등급, 박우정원 등급 이거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1등급 맞았던 친구들은 사회문에 조금 덜 해도 돼. 이것만 해도 되니까. 그런데 아직 3등급, 4등급 이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기출분석 한번 제대로 하고 연계교제도 수특수환 풀고 거기다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만점에 도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 알겠죠? 여러분들 사회문화 올해 작년이나 재작년 매년마다 있던 9평에 비하면 난이도가 낮았어요. 9평 때 보면 우와 어떻게 이런 문제도 냈지? 수험생들 너무너무 당황했겠다. 이런 게 꼭 있었거든.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렵지 않았고 수능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사회문화에 관한 총평이었고요. 두 번째 정치와 법에 대해서 하자면 일단 난이도 말씀드릴게요. 난이도는 중상. 작년 9평이나 수능에 비하면 비세요. 잘 만들어졌어. 아주 극상은 아니고요. 만점 맞기 너무 힘들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경향성으로 봤을 때 일단 경향이 크게 봤을 때는요. 크게 봤을 때는 3년, 4년 전까지. 3년 전까지. 그러니까 2년 전까지다.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어땠냐면 킬러 문항이 확실한 킬러 문항이 한 두 문제 정도였어요. 상속 계산 문제라 이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한 선거표 문제가 넘사벽으로 어려워. 막 이랬는데 지금 보면 그건 아니고 준킬러라고 할 수 있는. 킬러에 준하는 문항들이 이거는 증가했어요. 그런데 선거표문항들이죠. 선거표문항의 난이도는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에 좀 완화됐고 작년 9평이나 수능에 비하면 올해의 평가원 문제가 좀 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선거표도 그냥 준킬러 정도? 막 도저히 풀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선거표 문제가 뭐 병립형 비례대표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맨날 하던 대로 했는데 맨날 연습했던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충분히 충분한 개념학습과 개념학습과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연습했던 분들 문제 연습이 되어 있으면 만점 맞기는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진짜 어렵지 않았어요. 뭐 수많은 분들께서 만점 맞았다. 지금 뭐 어쩔 수 시간 좀 부족해서 20번 틀렸고 40점 만.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저하고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선통법 킬러 특강하고 단원별 모의고사까지 해온 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시지만 현장 계속 해였던 친구들은 거의 다 만점. 거의 다 1등급이에요. 제가 원래 단원별 모의고사 할 때마다 현장 수강생 100% 1등급에 도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100% 물론 안 나오죠. 그런데 1등급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2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면 정법은 그냥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떠먹여 드리니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분적으로 들어가서 문항별로 좀 봐보면은 어땠느냐. 일단 경향성에 있어서 경향성을 좀 더 자세히 좀 가보면은 이제 경향성에서도 정치편하고 법 이렇게 봤을 때 정치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수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쪽에서 신녀형이 나올 것이다. 정치편에서 여러분들 등급을 가르는 문제는 두 문제거든. 통치구조 편하고 그 다음에 선거 문제거든. 그거 말고 신녀형으로 조금 어렵게 낼 분야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법치주의나 그 다음에 또 이익집단 정당 시민단체 또는 정부 형태 이런 분야들 보면은 수능이 반드시 출제돼. 근데 너무나 단골 시성렴이고 별로 내용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데 있지. 단골 메뉴, 단골 소재야. 근데 난이도가 나죠.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는 이쪽에서 난이도를 좀 높이고 여러분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싶은 욕구를 평가원 출제진들은 느낄 거거든. 그럴 때 이제 바로 신녀형을 시도할 거다라고 제가 예언했잖아요. 나왔어요. 정부 형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올 초부터 그랬어. 신녀형 대변에 그래서 킬러 특강 그 다음에 단원별, 모교사, 신녀형 문제 한두 문제씩이라도 최선 풀었잖아. 매번. 이번에 나왔어요. 수생평가 유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 유형들을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익숙치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틀릴 수 있어요. 정치편에서 신유형과 그 다음에 통치구조편이 두문항이 역시 출제가 됐는데 통치구조가 역시 킬러였어요. 킬러. 역시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관련된 내용은요. 진짜 그냥 꼼꼼하면 안 돼. 꼼꼼꼼꼼꼼꼼꼼꼼꼼꼼고 이래야 돼요. 진짜 꼼꼼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널 강의 준비 이제 파이널 교재 거의 더 완성해서 꼭 구평보고 구평의 경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반영하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곧 완성해서 이제 인쇄에 들어갈 텐데요. 더 보강하겠습니다. 미친 듯한 꼼꼼함을 여러분들 지지업 김용택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절대로 통치구조편에서 문제를 틀리지 않게 대비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노력하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선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처럼 넘사병은 아니다.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법.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들 어려워하는데 법 내용은 늘 그냥 민법 분야 민법이 세문항이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족법 분야 있죠. 친자관계 친자관계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친자관계나 가족법 분야 아주 자세히 공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분야 문제 되게 쉬웠어요. 노동법 분야 문제 되게 쉬웠어요. 그 다음에 유엔 주역이고 문제 되게 쉬웠어요. 근데 걔네들이 5단원 6단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뒤쪽에 있는 형사소송법 문제 너무 많은데 졸라 틀려. 유엔 총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법재판소 졸라 쉬운데 또 틀려.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완강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5단원과 6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완강 안 하신 분들은 꼭 완강 좀 제발 완강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법 분야에서 특징적인 건 사실 없고 비싸게 항상 나오던 데는 나왔는데 다만 친자관계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부각되어서 가족법 분야가 자세히 나오니까 이쪽 부분들 신경을 좀 쓰면 되겠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선생님 저는 진짜 통치구조하고 선거하고 이런 법 내용만 나오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개념반 한번 제대로 들은 다음에 그래도 불안하면 꼭 선통법 특강을 들으세요. 선통법 특강을 들으면 다 해결됩니다. 킬러화 될 수 있는 건 다 해결하는 과정이니까 그거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더 되면 단원별목의사도 하고 근데 시간이 없다. 근데 킬러들 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통법 킬러 특강이 다 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이널에 제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비 어떻게 해서 수능을 대비할 거냐 나머지 이제 70여 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랄까요 그냥 아직 이거 보니까 완강 안 한 애들이 있어 제 거 요즘 제 거 이제 교제가 어떤 것들이 교제가 좀 요즘 나오고 이제 봤더니 아니 아직도 개념완성반 교제가 참 많이 나가요 안타까운 일이야 아직도 개념 그러니까 완강이 안 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강 안 됐다고 그러면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분들은 이제 완강을 빨리 하세요 그러면 개념완성반만 제대로 돼 있어도 사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진짜로 다 나눴으니까 완강하시고 완강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통법 특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로 가세요 선생님 전 도저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얘를 추천합니다 물론 얘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뭐 1등급 맞았던 분들이 있어요 만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저 그냥 저희 그냥 커리 따라오시면 돼요 파이널로 오시면 돼요 제가 파이널에서 적중 모의고사하고 최소 5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2차 단원별 모의고사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플러스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유인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큰데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또 킬러 유형들 있죠 친자관계 이런 것들 있죠 그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제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점이나 1,2등급이나 만점 맞았던 분들이라면 그냥 제 파이널 강좌 따라오시고 아직 완강조차 못했고 4등급 뭐 갔다가 따고 있다 5등급이다 그런 분들은 일단 개념 완성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도 비싼 말씀을 드렸어요 6평 학습법 좀 어떻게 좀 찍어달라 아이들이 원하지 않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요 그냥 할 거 해라 제발 좀 기본에 충실해라 그때도 그래서 똑같아 이거 이게 뭐 대비가 뭐 딴 얘기입니까 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할 게 뭐야 개념 완성하고 문제 연습하면 돼 근데 문제 연습은 뭐 하냐 기출분석하고 기출분석한다면 뭐 연계교제하면 되는 거야 정법이든 사문이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될까 질문하고 고민하는 순간에 시작하세요 안 된 걸 개념이 안 됐으면 개념부터 시작하시고 개념은 됐는데 문제 풀이가 안 됐다 그러면 기출부터 시작하시고 기출은 됐는데 연계교제 안 됐다 그러면 연계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충분히 수능에서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9월 평가원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